첫 번째, 첫 번째, 첫 번째, 첫 번째, 첫 번째. 오른손 네모? 저와요. 아 그리라고? 이렇게. 왼손으로 세모. 두 손 동시에. 뭐 네모 세모를? 네. 아니요. 됐잖아요. 여러 번. 여러 번, 여러 번. 이거 안 되는 거잖아? 아니요.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. 약간 이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. 네. 네. 야 저 이거 되돌봐 이거 일단 천천히 이렇게 가서 안 돼 이거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게 이게 이렇게 가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이게 안 됐네 쉽지 않아 이게 안 돼 뭐 안 되는 거 시키려고 지금 야 너 해봐 봐봐 봐봐 뭐요? 뭐 어떡해요? 시키면 시킨대로 해 나한테 묻지 말고 그러고 오른손 네모 왼손 네모 어떻게 해요? 왜 봐봐 느리시나요? 분명 말 안 했으면 나처럼 이렇게 했다니까 왼손으로 세모 아 뭐예요 괜찮아요 동작을 동시에 세모랑 네모 세모랑 네모 왼손으로 세모를 해야지 형도 같이 내보잖아 지금 다이아몬드 내보네요 아니 동시에 이렇게 우기기 진짜 넌 맞죠 세모 이렇게 했잖아요 맞죠 형 해보십시오 나 안 돼 전 했네 카메라 얘 한번 보여주세요 된다 안 된다 진짜 이렇게 아니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아 이거 좀 더 아 이거 봐 아 이거 봐 그러면 저희가 합격을 아 네 성공으로 하겠습니다 뭔데요? 안 돼 내가 아니고 슬픔으로 하고 그래 네 오른손으로 네모를 들으라고 오른손으로요? 네 오른손으로 그리라고요? 응 네 왼손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같이 하라고요 네 아니 잠깐만 여기까지 하나 뭐 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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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고 있는데 난 정확하게 그리고 있는데 이게 네모인데요 네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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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옛날에 옛날에 이렇게 치고 이건 이건 알죠? 옛날죠? 아 이거 아니야? 2세대인데 2세대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? 네 네 한쪽은 별그리고 한쪽은 뭐 이렇게 하래요 어떻게 8시에 아침에 아침 8시에 워밍업하는데 이걸 하래 컴 캠프 때 기아에서 그 기아는 그 워밍업 시켜주는 트레이닝 코칭이 따로 계시더라고요 됐다? 되겠냐? 다들 그냥 입을 수 있는 거 같아요 네모 왼손으로 세모 보기 보기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지전수님 못해요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세모 네 오 됐다 세모도 못 그리겠네 보기 보기 네모 네모 먼저 그리고 세모 한 손으로 먼저 그려볼게요 왼손으로 어때? 동시에 해보겠습니다 네모 네 먼저 그리고 왼손 동시에 오경이 못 봤어? 멍 멍 멍 멍 멍 멍 멍 멍 멍 송마시나 보여주시죠 네 멍 멍 멍 멍 멍 바로 꼬이네. 아, 안 되네. 이거 여러 번 그려야 해. 아, 이게 일자로 가네. 다시, 다시. 아, 안 되네. 죄송합니다. 혹시 오늘 비염 괜찮나요? 네? 왜 저 막혔어요? 그때 포항에서. 얼망졸망돌망돌망 비염 때문에 안 됐으니까 다시 한 번. 아직 비염이에요. 천천히 하면 돼요. 근데 이거 성공이 안 끝나는 거예요? 네. 할 때까지. 누가? 너무 격리 못하겠다. 격리 못하겠다. 격리 못하겠다. 어? 오. 오, 성공. 감사합니다. 다 있습니다. 말랑말랑 분의 제조입니다. 오른손으로 네모를 그리세요. 왼손으로 세모를 그리세요. 무탈 같아. 안 되는데요? 하하하하. 시작진부터 이런 걸 시키지 말라고. 하하하하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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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? 오, 되겠다. 됐어요, 됐어요, 됐어요. 조금 빨리 예뻐요. 너 같으면 되겠냐? 오, 빠르게. 하하하하. 감사합니다. 하하하하. 정금도 carre팁ט에 pingviet이 있어요. 하하? 하하하하. immrom